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심은 꽃은 만수국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말로 프렌치 메리골드라고 하는 꽃이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심어서 가정으로 가져가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같이 큰 화분에는 제라늄이랑 펜지꽃을 심었습니다 몇밤 전에 같이 필 것 같아요? 30밤 내가 불 잘 됐다니까 너 많이 커 나중에 나무도 한글자막 by 한효정